자, 오늘 아침! 동민이는 삶은 콩을 먹어요. 동민이하고 춘삼이는 나랑 입맛이 갔나봐. 동철이는 안 먹고. 아이고, 이뻐라. 아이고, 이뻐라. 춘삼. 아, 이뻐라. 춘삼. 춘삼. 병아리들은 잘 놀고 있나? 아, 이 가을이들 가기 전에. 많이 놀아라. 아, 잠도 예뻐라. 아, 따뜻하고 좋다. 그치? 이뻐라. 예뻐라. 아우, 정말. 가어라. 많은 생각이 드는. 개자리에요. 아유, 예뻐라. 아유, 예뻐라. 말이 뭐 필요할까요? 눈으로 감상해요. 소리로 감상해요. 이뻐라. 이뻐라. 내 손님 차가 금방 지나갔어요. 모두 멋진 날. 안녕. 자아 예з 내가 설 것 coordin. 감사합니다.